~~ ~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좋아요. 화이팅! 굿! 굿굿! 선배님? 예! 안녕하십니까? 네, 자주 와요. 힘들게 올라왔네요. 지키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4세트 24점인데?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자주 오세요. 자주 오세요. 최고입니다. 이거야말로 최고의 선물 아닌가. 본인 블로그 게스트? 일단 3세트 지나고였어요. 일단 3세트 지나고. 중반? 이후로 갈 때. 감사합니다. 1, 2, 3, 2, 3, 4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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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선물. 네, 선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. 저희 다 애정. 저희 팀의 애정이죠. 애정이 많이 쌓였는데. 네, 저희 팀의 애정. 생일 축하드려요. 내일 생일. 오, 진짜로? 네. 생일, 하나, 둘, 셋, 생일. 생일. 가자. 생일 축하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